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해봐라. 진짜 써주시면 누나가... 아, 이거라 자고? 해봐. 해봐, 해봐. 이거 누나 자신감이야, 나한테. 내가 누나 써줄 테니까. 맞아, 맞아. 해봐, 래퍼 한 번 해봐. 자유로운 내 뜻대로 쌓이 아름다워 내 점을 말하기 밀지만 너나 빨리 내 템포는 미디움 절 리더 이제 들어가. 들어가지? 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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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카! 야미카야! 야미카야! 그냥 쓴 거야, 누나! 치고 들어가! 야미카가... 괜찮은데? 괜찮아, 근데 누나도 돼. 하면 돼. 주임새, 누나. 주임새 걱정하지 마. 니들도 걱정 안 해도 돼. 아, 됐어, 됐어. 500개에서 이런 거, 500개. 다 혼자 500개, 500개. 예술가네. 아, 즉흥이다, 즉흥이야. 지금 들어가서 녹음 따자, 그냥. 이걸로 해. 근데 누나도 돼. 아, 돼야 돼. 다 돼. 그러면은 내 생각엔 요, 이... 방금 들은 거랑 내가 그러면은 요 들은 거랑 몇 개 포함해서 그럼 우리가 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냥 새 곡을 올릴게. 어, 근데 미안한데. 어, 근데 미안한데. 이 누나는 채팅방에 들어올 수가 없어. 어, 안 하세요? 안 해. 그러면은 빤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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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구나, 마흔살. 야. 야. 뭐가 불법이야. 그럼 우리가 페이프로 녹음해서 하나에 줄 테니까 카세트는 있죠. 이런 좋은 기계들 냅두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제비로 쓰실 수도 있어. 제비, 제비. 제비. 언제처럼 쓰실 수도 있어. 연동. 고마로 그럼 알려드릴게요. 나 여기 녹음 좀 와봤는데. 아, 진짜? 오빠 여기 앉으세요. 와, 우리 어떡해요. 잘 지냈어? 네. 곡 좀 썼어? 네? 곡 좀 썼어? 네? 아무 컨셉도 못 잡았는데 우리. 아, 진짜? 그럼요. 나 완전 거미씨만 믿고 있었는데. 오, 우리 너만 믿고 있었어. 진짜요? 저는 오빠들만 그냥 믿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와봤는데. 솔직히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막 아무리 해봐도. 하하가 끼니까 생각이 안 나. 하하가 끼니까 생각이 안 나. 하하가 끼니까 생각이 안 나. 나도, 나도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림에 내가 어떻게 끼어들어 가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사실 광수씨가 끼어 있을 때가 쉬웠어. 하하하하. 나도. 나도 내가. 오빠가 노는 모습도 좀 어려워졌어. 헷갈리지? 흔히지? 왜냐하면 색깔이 왜 헷갈리지. 독특해서 보이스퓨도. 그러면은 이번 진행을 나한테 맡기든지. 네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 네 개? 아니야. 나도 한번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이제 이 조합에 내가 꼈잖아. 발라드 위주의 어떤 그런 진한 발라드. 그니까. 근데 오빠의 중요한 게 제가 오빠의 진짜 그냥 발라드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오빠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막상 하라고 하면 나도 수줍음이 좀 있겠다고 해서 나는 한 잔씩 써야 돼. 사랑 얘기만 하면 안 돼. 스탠다드하고 뭐가 있을까? 요즘 노래 지금. 어, 승훈역 봤거든요. 아, 높은데. 미소 속에 미친 건데. 미소에 미친 건데. 아, 가사 있나? 너는 장미보다. 잠깐만. 장미보다.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한쪽에서. 어우, 좋아.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키도 낮지가 않아요, 절대.